저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95%는 남성이고 남성들은 여성들의 빠순이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께 빠순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방탄소년단의 bc를 스토킹하던 여자가 잡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30대 여자는 bc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타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런 무서운 사생팬의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나이 먹고 왜 저러는 거냐. 병이 있으면 제발 집에 있고 밖에 나와 피해주지 마라. 남자가 여자 연예인 집에서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니 개무섭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런 사생팬에 대해서 일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일은 2023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보다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생들의 만행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pc방에 들어가 동방신기 박유천씨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유천오빠 미안해 내 아이디로 된거는 요금이 너무 밀려있는데 아는 주민번호가 오빠밖에 없어. 설마 오빠가 이 pc방에 올 것도 아니고 광주 전남대에서 이 pc방을 오빠가 찾을 리 없겠지.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이 보이시나요. 이 여성은 박유천씨의 주민번호로 pc방 아이디를 가입한 것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떠오르는 주민번호가 박유천 말고 없는데 어쩔거야. 라는 아나무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연예인이 사우나에 가서 찜찔하고 한숨자려고 하면 사생여자들이 돈주고 고용한 택시 아저씨를 그 사우나에 들여보낸 다음 몰래 사진을 찍고 안구 공유하자는 말을 하며 아저씨 어때요 이쁘죠 떨리진 않았어요 뽀얗게 이쁘죠 라는 말을 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런 사생들의 문화는 여자들 사이에서 모를 수가 없는 문화였으며 원하는 날짜를 네이버에 입력하면 연관검색어에 아예 남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올 수준이었죠. 왜 저렇게 연관검색어에 남자 연예인과 날짜가 나오냐면 과거 블로그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생팬들이 자신이 사생한 내역을 날짜별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고 수많은 여성팬들은 저 사생 블로그를 소비하며 사생문화를 함께 즐겼었죠. 예를 들어 2011년 12월 20일 그리고 연예인 이름을 작성하면 이런 블로그가 나오고 박유천 청담에 있다 해서 바로 싸서 달려갔고 박유천 옆 룸에서 노래 부르는 거 다 들리고 너무 재밌었다 라는 식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들은 이제 와서 사생팬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죠. 내 가수 보러 밤샘 방송국 앞에서 대기했는데 갑질당하니까 나도 엄마 아빠 귀한 자식인데 서러웠다. 나는 너를 매일 보는데 너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다는 사실. 고작 10분 널 보려고 3일 밤 꼬박 세고 돈을 쓰는데 현타오더라. 너와 함께한 추억들이 모래성으로 남아있는데 넌 떠나버렸고 난 허망하고 공허하고 혼자 남아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난 밥 굶으면서 사생질 했는데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 과몰립하게 되는데 어떻게 과몰립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사생 과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적당하면 좋겠지만 기이할 정도로 과몰립하는 사생들의 모습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맘대로 찍고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면 본인은 화가 안 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그 사생활을 침범당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일부 여성들에게는 그런 죄책감이 사라져 보인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저런 여성들과 나이 먹고서는 어떤 남성과 결혼한다는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95%의 남성분들 어떠신가요? 여성들의 빠순이 문화를 처음 보신 소감이.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돼지국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너와 함께한 추억들이 모래성으로 남아있는데 넌 떠나버렸고 난 허망하고 공허하고 혼자 남아있어.